자 DA20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게 뭐 어디에 그 식당이 있냐 그 어떤 곳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에요 장소 위치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식당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레스토랑 답 써 볼까요? R-E-S-T-A-U-R-A-N-T 그렇지 어 잘했다 그래서 그 식당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자 더 레스토랑트는 그 식당 한번 길어봤자 이 식당 그거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그 식당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동물원 옆에 있대요 It's beside The Jew 오케이 그래서 it's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오케이 It's 뭐 대신 왔어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더 레스토랑트 오케이 그 식당은 동물원 옆에 있습니다 더 레스토랑트 이스 비사이드 더 쥬 레스토랑트 이스 비사이드 더 쥬 레스토랑트 이스 비사이드 더 쥬 오케이 비사이드의 뜻은 무언원 옆에 무슨 씨에요? 이루시 이루시다 왜 이루시죠 그 일단은 그 압제비씨에 붙어가지고 그거 된다고는 그러는데 비사이드가 이름 씨라고 하셨는데 이름 씨라고 하셨는데 이름 씨라고 하셨는데 이름 씨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압제비씨에 하고 그 다음에 붙는다고 붙어가지고 그게 이름 씨야 된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더 레스토랑트 무슨 씨에요? 어디 씨는 없잖아 세상에 이름 씨 왜요? 레스토랑이 그 식당 그런 거니까 아마 그 이름 씨라고 하셨어 더 쥬 무슨 씨에요? 이것도 이름 씨 네 더 쥬 녀석까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음 무엇이란 비사이더즈 무슨 뜻이에요? 동물원 음 그 동물원 옆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음 음 비사이더즈 를 미말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 그 송불원은 음 음 음 음 비사이더즈가 그 동물원 옆에니깐 물어봐야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 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은 아니고 일단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요?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되면 그 식당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 식당은 무엇이니? 부러운것은 일단 아예 아닌가? 일단 비사이더 쥬의 뜻이 뭐예요? 그 동물원 옆에...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동물원 옆에는... 어떤...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그 식당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식당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거죠? 그 식당은 어떻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 식당은 어떻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동물원 옆에 그 식당 어때? 그 식당은 동물원 옆에 있어 아 정말 대답이다 어디라는... 어떤입니까? 그 동물원 옆에인데 어떤지 물어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그 동물원 옆에입니까? 아니요 어디 그 동물원 옆에입니까? 네 누구 그 동물원 옆에입니까? 아니요 무엇 그 동물원 옆에입니까? 아니요 어떤 그 동물원 옆에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 동물원 옆에입니까? 아니요 왜 그 동물원 옆에입니까? 아니요 그 동물원 옆에 나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어디라고 물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봅데요 그 동물원은 그 식당은 어디에 있네? 그 식당은 어디에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뭐해요? 그 식당은 어디에 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뭐해요? B 사이즈가 B 사이즈가 몸은 옆에란 뜻이니까 어디에 있는지 뭐요? 어디에 있는지 뭐요? 거기에 있는지 뭐요? 저기에 있는지 그 동물원 옆으로 여기가 여기의 동물원 앞에서 하다시 이거 요식구 하다시 이거 무시 하다시 하다시 나 이거 하다시 비사이드는 무슨 시입니까 비사이드는 압제비씨라고요 압제비씨 압제비씨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뭐가 압제비씨죠 일단은 비사이드가 압제비씨잖아요 압제비씨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압제비씨는 일단은 음 더 그 그냥 더 주로 하면 그 동물은 크게 되는데 근데 그걸 압제비씨가 어디에 이런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압제비씨라고 별명 붙인 이유 원래 이름 뭐라 했어요 원래 이름이 뭐더라 명..사우도 아니고 뭔가 아니고 뭐.. 압제비씨 원래 이름을 보더라 압제비씨 원래 이름이 전치사? 압제비씨 원래 이름 뭐라고 했더라 아까 지난 시간에 전치사 왜 압제비씨 전치사라고 부른다고 그랬더라 음.. 왜 압제비씨와 전치사로 부르냐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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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이제.. 왜 앞에.. 왜 별명이 압제비씨 전치사인가요 일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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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추후 가끔 그.. 동물원 뭐 그런 뜻이긴 한데 그거를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거로 만들어주면 뭐.. 그러긴 한데 근데.. 그럼 그래서 킹킹이 별명이 아.. 킹킹이 별명이지 킹킹이 별명이지 킹킹이 별명이지 킹킹이 별명이지 킹킹이 별명이지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줘야되요 음? 정하고 합시다 이번에 들으면 몇번째죠? 몇번째죠? 몇번째지 몰라요 세번째 세번째라고? 알겠습니다 압제비씨는 앞에 놓는 말인데 무슨씨 앞에 온다? 어.. 이름씨 앞에 온다고요 그..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아뇨 하다씨도 아니고 음? 어떤씨도 아니고 어? 안방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씨죠 안방길어봤자 이씨 된다고 그러면 이거 무슨씨야? 이름씨요 이름씨는 여섯가지 질문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름씨는 여섯가지 질문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슬.. 무엇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압제비씨를 붙이면 여섯가지 질문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고 어디로 가기로 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식당 어딨어요? 에어밍이어 비행고 어디서 두꺼운 레스토랑트 레스토랑트 엄etti 엄라덴이어 일하는거에요? 레스토랑트 미세히 렛 Barram 렛엘 렛엤 렛엘 렛엘 렛엘이어 레스토랑트 렛엘이어 레스토랑트 레스토랑트 렛엘 레스토랑트 렛엘 레스토랑트 렛엘 레스토랑트 and cake it's what is it? it is what is it? the restaurant ok. 읽고 뜻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bank 그 식당은 은행 그 은행 옆에 있다 ok ok 읽고 뭐라그래요? ok 두 가지 뜻이요 뭐?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ok 그래서 그 식당은 은행 옆에이다 그쵸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왜이래 와, 이거 이다만 하니까 이다도 생각하는거야? 그러면 내가 이다죠 제가 왜 이다 생각해야 될까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비싸이더뱅크는 어디? 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즈 뭐 대신 왔어요 더 뱅크 대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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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그 비사이드 더 뱅크를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은행 옆에 라는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우리말로 그 은행은 어디 있니 그 은행은 어디 있니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 식당은 그 은행 옆에 있다 그 식당은 그 은행 옆에 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그 은행은 어디 있니 그 식당은 그 은행 옆에 있다 응 웃고 답하기 잘 어울리죠 은행 어디 있어 식당은 은행 옆에 있어 이게 어떻게 무슨 재주 그러면 그 은행은 어디 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됐다 왜 이때 저거 바꿔봤더니 그 은행의 위프를 potential 뭐에 위치를 붙고있어요 은행 잠이 은행위치를 붙고있죠 은행위치를 알려주고요 은행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은행위치를 알려주고요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bank? 아 그 식당의 위치 알려주는거죠 아 왜? 식당 어딨어? 아 은행 어딨어? 식당은 은행 옆에 있다 도대체 무슨 대화입니까? 은행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식당이 은행 옆에 있는거 뭐 알려줍니까 그 은행 어딨니가 아니고 뭐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말로 그 식당은 어디있냐 어? 뭐합니까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Where is the restaurant? 그 식당 어딨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학교 옆에 있어 It's beside the school School 없어 볼까요 S-C-H-O-O-L S-C-H-O-O-L Beside the school의 뜻은? 그 학교 옆에 6가지 질문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요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 그 일단 이 대답을 듣고싶으면은 그 그 학교 옆에 있다 이 대답을 듣고싶으면은 그 식당은 어디에 있니? 네 너는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M, O 아 잠깐만 왜 O야 A죠 K, E, T 틀렸는데요 R에 붙여야 되는구나 수프 마켓인데요 수프 마켓 5권 쓰시구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은 수프 마켓 옆에 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해 보라 했는데 그게 where is the supermarket 이에요? 어? 제가 말했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It's beside the supermarket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것은 서점 옆에 있다 하고 싶으면 It's beside the bookstore Bookstore 앞서 볼까요? B O O K S T O R E 오케이 쓰기 쉘 잘 치시구요 슈퍼마켓 5권 쓰세요 고맙습니다